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일어난 뒤에 경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채 내사 종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구 차관의 폭행 사건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에 폭행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경찰에 전화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경찰서에 불러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해자였던 이용구 차관은 소환에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이 택시기사를 조사하기 전에 이 차관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소환 일정 등을 알렸지만 이 차관은 경찰이 공지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폭행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단순 폭행죄로 제명을 변경했다고 밝혔던 것입니다. 결국 폭행 피해자인 택시기사만 소환에서 조사를 받았고 가해자인 이 차관은 조사조차 받지 않은 채 기록이 남지 않는 내사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이 사건을 서둘러 처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봐주기 위한 것이다 하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가해자 조사조차 받지 않고 사건을 끝낸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라는 윗선의 역량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은 조사의 기본입니다. 이 사건은 112 차량까지 긴급 출동을 해서 현장에 갔던 사건이고 현장에 있던 경찰이 특가법 위반이라고 경찰의 상부에 보고했던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를 조사지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피해자는 오라고 해서 피해자는 소환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해자도 오라고 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놔두고 피해자만 소환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앞뒤고 맞지 않는 그런 사건 처리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악수를 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그 상대방이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라고 지목을 했다가 제3자에 의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강용석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몇 차례의 경찰 소환에 불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은 강용석 변호사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식사하던 강용석 변호사를 바로 강제 연연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는 그가 먹던 식빵 한 조각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반인들은 경찰에 소환 불용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몇 차례에 걸쳐서 소환하다가 안 되면 바로 집으로 찾아가든지 어디 회사에 휴근하면 출근을 하는 곳에 찾아가든지 해서 바로 강제 인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의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특가법 위반이라고 성용차의 말하자면 영업용 택시기사를 폭행한 죄로 바로 처벌받아야 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피해자는 오라고 소환을 하고 난 뒤에 가해자는 오라 소지도 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에게 문자로 통보를 하고 난 뒤에 그 정해진 날짜에 오지 않으니까 그대로 없는 걸로 이렇게 내사 종결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을 봐주려고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이라면 이렇게 했겠는가 앞서 본 것처럼 강용숙 변호사 변호사마저도 이렇게 찾아가서 강제 인행을 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문자를 보내거나 연락을 하면 대부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변호사는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문자 출석의 오수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피의자 또는 다른 가해자에도 경찰에 이렇게 사건을 처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몇 번 전화하고 또 닥달하고 그렇게 해서 안 올 경우에는 강제 인행을 하는데 왜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만은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한 것인가 다른 사람 같으면 대질신문을 하고 아주 촘촘하게 거물 수사망을 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괴롭힐 정도의 수사를 하는데 왜 이용구 차관만큼은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하는가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이용구 차관은 마치 상전 모시듯이 그렇게 모시는가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용구 차관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법무실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렇단 말인가 법무실장 밑에 있는 많은 검사들이 있고 그래서 누군가가 서초경찰서에 전화를 했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서초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했단가 서초경찰서장과 수사과장도 사법고시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사람들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명백하게 실정법 위반인데 그걸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자 이용구 차관은 택시기사에게 합의를 하고 경찰은 이용구 전 법무부 실장을 잘 아는 검사들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직접 전화해서 법무부 실장 전 법무부 실장님이 바쁘신 분이고 또 합의되 된 것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빨리 좀 처리해달라 이렇게 누군가가 부탁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 경찰은 밝혀야 합니다.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의욕을 점점 키워져 있고 아니 의욕 정도가 아니라 이 사건은 바로 수사가 들어가야 할 사건으로 보입니다. 왜 봐줬는가? 지금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폭행한 재화는 별개로 지금 경찰이 봐준 사건 만약 봐줬다면 이 봐준 사건이야말로 더 큰 범죄가 아닌가? 어떻게 법을 이렇게 차별적으로 대우를 한단 말인가? 서초서에서 이렇게 보통의 경우 이렇게 단순 폭행으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서초경찰서에서 그동안 운전자에게 폭행했다가 처벌받은 전 사례들을 다 국민들에게 오픈해서 공개를 해보기 바랍니다. 지금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을 놓고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 지금 바로 눈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법무부 장관에 이어서 차관까지 이렇게 법을 우롱하고 조롱하고 해도 해도 지금 그 사람들이 직접 대한민국의 법의 최고에 집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두 번째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권력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억지로 엮어서 정직 2개월에 처벌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여기가 지금 대한민국인지 아니면 저 어디 후진국에 1970년대, 80년대 초반에 저 아프리카 어느 후진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용구 차관이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사건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또 2017년 8월 법무부에 이른바 탈검사, 검찰화한다고 하면서 법무부, 법무실장의 사상 처음으로 비검사 출신으로 법무실장이 임명됐기 때문에 그런 특혜를 봐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용구 차관은 공수처장 후보로 꾸준히 이름이 오르고 있다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는가? 아니면 지금 박상기, 조국, 추미애 등 이런 말하자면 장관과 함께 꾸준하게 이른바 검찰개혁에 앞장서 왔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렇다는가? 아니면 조국 전 장관에게 국의형, 국의형, 조국형 이렇게 이름을 형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관계 때문이라고 그런가? 도대체 왜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는 이런 특별 대우를 하는지 우리 국민은 알고 싶습니다. 세금을 내는 대다수 국민들은 왜 이런 특별한 조치가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